세종시 출범 10주년을 맞는 해를 맞아 행복도시내 첫 국가지정문화재가 나왔습니다. 전월산 자락에 있는 임남수 은행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건데요. 자세한 소식을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론. 전월산 자락에 자리잡은 임남수의 사당인 숙모가가 폐 수령 6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는 은행나무가 서 있습니다. 일명 세종 임남수 은행나무입니다. 암수 한 쌍이 나란히 서 있는데 동쪽의 수나무는 높이 20m에 둘레가 6.9m, 서쪽의 암나무는 높이 19m에 둘레가 5.4m에 이르는 웅장함을 자랑합니다. 고려말 충신이자 무신인 임남수 장군이 심은 것으로 전해지는 이 은행나무가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행복도시내 첫 번째 사례입니다. 670년 동안 세종시의 희로애락을 목격하며 잘 이렇게 지금까지 견뎌온 은행나무입니다. 일제강전기 시대에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들이 길을 죽이려고 나무를 벌려고 하자 이 은행나무가 심하게 울어가지고 도망갔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에 대한 기록은 다양한 사료에도 등장합니다. 지난 1859년 충청도 공주목의 부조사후와 1934년 발간된 연기지 등에 임난수 장군이 은행나무 두 그루를 심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료를 밀어볼 때 임난수 은행나무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지역에서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수목으로 인식돼 왔으며 조선시대 전통 제식법을 보여주는 문화적 가치도 함께 지닌 자연유산으로 추정됩니다. 세종시는 앞으로 이곳 주변 지역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세종시에서는 임난수 은행나무가 포함된 지역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하여 전면에 국립 세종수목원과 국회 세종의사당 북편에 위치한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을 연계하여 세종시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종시 출범 10주년을 맞는 해를 맞아 행복도시내 첫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이라는 소식이 더욱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